어떻게 보면 푸조의 가솔린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솔린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벳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308에 이어서 또 푸조를 시승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5008 가솔린 모델 GT 등급입니다. 오늘도 토요일에 시승하는데요. 차가 또 많이 막히기 전에 빨리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죠. 역시 푸조의 전자식 기어봉은 이 디자인이 아니겠습니까. 핸드브레이크 방식 308에서는 아쉬웠을 거예요. 이렇게 골프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심플한 방식. 그동안 푸조는 디젤 모델만 시승해 왔죠. 그런데 가솔린은 최초 이게 5008이 처음이네요. 물론 3008 가솔린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시승해 보고요. 그런데 디젤만 시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푸조의 가솔린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기차도 시승해 본 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푸조가 디젤의 선두주자이잖아요. 지금 언덕에서 스포츠 모드는 아니지만 한번 페달을 밟아봤는데 이게 지금 4기통은 아니에요. 가솔린 모델 치고 3기통인데요. 가속감 의외로 무난합니다. 그런데 가솔린이라 하더라도 3기통 2000cc는 아니에요. 이게 1300cc인가 그렇거든요. 원래 푸조 디젤 하면 1500cc도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요. 다운사이징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셈이죠. 여담이지만 원래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시승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안 맞는 바람에 마침 푸조는 오늘 시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티구안 올스페이스 경쟁 모델이 5008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것도 가솔린 모델 출시되었고 이것도 가솔린 모델이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을 수 있으니까 시승하기 잘한 거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성능 면에서는 올스페이스가 앞서겠지만요. 어차피 올스페이스도 제가 다음에 시승하기로 했으니까 티구안만 그냥 시승해본 사람으로서고 이것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푸조를 너무 좋게 평가하면 이제 폭스바겐에서 오지 말라고 하겠죠? 저는 그전에도 5008을 몇 번 시승해본 적은 있었는데요. 당시 티구안 시승했을 때보다 수납공간이나 그런 면에서는 정말 월등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서스펜션이나 그런 거 등등 탄탄하게 잡아준다면야 티구안이 더 월등하겠지만요. 사실상 풀체인지 모델은 아니어가지고 센터페시아는 완전한 돌출식인데요. 돌출식 치고 요즘 차들 하면 센터페시아 크기 커진 거 다 알잖아요. 와이드하게. 그런데 이거는 와이드하지 않고 옛날 차들 방식처럼 이게 작아요 사실. 공조기도 아시겠지만 이건 예전처럼 마찬가지. 여기서 다 조작을 하는 거랍니다. 차량 설정 등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308에서는 피아노 건반식 이 버튼들 없어진 게 아쉽다고 했는데 아직 5008에서는 이 건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으로 푸조를 알게 된 계기가 5008 시승을 계기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육각형 핸들 처음 봤을 때 당시 이게 너무나도 저에겐 신기하게 다가왔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라미 핸들이나 T컵만 바라보았던 저로서는 이게 은근히 재밌죠. 육각형 모양이. 마침 고속도 들어섰으니까 금방 들어서네요. 의외로 스포츠 모드 어이 지금 스포츠 모드 뒀는데 이게 3기통이고 1300cc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속감이 민감해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지금 현재 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팍 밟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300cc랑 3기통이라서 잘 안 나갈 줄 아는데 의외로 잘 나간다더라고요. 어 잠깐 이거 가솔린도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느낌은 있을 수도 있어요. 투조의 디젤 같은 경우는 그 디젤의 토크 힘을 느낄 수 있는데 가솔린은 토크가 사실상 이렇게 월등히 좋진 않잖아요. 다만 엔진의 정숙성은 좋죠. 물론 디젤도 정숙성 굉장히 좋았었죠. 그 힘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쉽다고 다가올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가솔린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디젤보다는 근데 이게 못 나가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3기통 1300cc 치고는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게 답답하고 그런 점은 없거든요. 원래 기통수가 작으면은 승차감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3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체 치고 의외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에코도 한 번 더 보죠. 이렇게 됐고 아유 근데 에코는 이건 디젤에서도 느꼈지만 가속감이 답답합니다. 에코는 웬만하면 두지 않겠고요.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이거 성향 차이인데 그냥 표준 이런 모드가 날 수도 있어요. 표준에서도 가속감이 이 정도 무난하다면요. 엄청 좋네요. 계기판은 이거 이제 308 본 이후로는 좀 뭔가 구형 느낌이 나 보이죠. 디지털 계기판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정말 잘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육각형 모양 덕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자로 계기판 굉장히 잘 보이죠.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될 정도 어차피 구조상 안 되겠지만 계기판 시의성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 도어 쪽에 이 부분은 뭐 우레탄인 건 알고 있는데 여긴 플라스틱이고 여기 이거 이야 좀 알칸타라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패브릭이에요. 사실상 알칸타라는 아니고요. 이게 좀 밝은 색 계열로 되어 있고요. 이때 당시는 연두색 스티치를 쓰지 않았었나 봐요. GT 등급인데 갈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쪽에도 그렇고 위에는 똑같이 검은색 이거 안트라사이트 비슷한 이 소재는 여전히 쓰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살짝 어두운 곳을 달리면 이쪽에 무드등 파란색 무드등이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제동 성능도 이건 처음 5008에서 느꼈던 것이지만 제동 성능 이거 무난합니다. 근데 진짜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소리가 안 나거든요. 가속할 때 근데 야 1300cc 가솔린 치고는 잘 나간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해보면은 이제 가솔린에 목말랐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구조에 대해서 스텔란티스 코리아 변경으로 이제 연 트레이닝이 출시되었으니까 가솔린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비는 디젤에 비해서는 진짜 상당히 안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선택 차이예요.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없겠지만요. 저는 구조에서 느끼는 거지만 거의 패밀리 차량이라 그런 건지 쿵절음이 그렇게 안 느껴질 정도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는 꽤 앙정적이거든요. 주행하면서 저희가 느껴보는 것이지만 구조의 수납공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죠. 왼쪽 두어 밑에도 상당히 좋을 뿐더러 이 무선 충전대 구간도 꽤 진짜 와이드 넓어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키 같은 거 둬도 되고 이 수납공간 여기도 여기 지금 에어컨을 틀어서 그런 건지 뭐 아이스크림을 둬도 될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안에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이것까지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깊고 넓고 이 조수석 밑부분에는 갖추고 있진 않네요. 이런 부분에는 근데 구조의 수납공간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위는 뭐 대시보드 여기야 우레탄이고 이런 부분만 플라스틱 빼고는 뭐 그렇게 소재 볼 만한 건 없고 아 도어 쪽에 들어가던 이 패브릭이 여기 부분에도 위치해 있네요. 아무래도 좀 깔끔한 그런 실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정말 실내가 포조는 프랑스 차가 이래서 재밌어요. 깔끔하면서도 뭔가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308에서는 완전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5008이나 3008이 풀체인지 된다면 그 308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느낌 그런 방향성이 있죠. 한번 그럼 표준 모드로 가속을 해보죠. 사운드가 스포츠 다시 사운드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게 후축 뿌린 듯이 있잖아요. 308처럼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가속감이 스포츠카 같은 그런 BMW 전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가속에서도 정말 시원하고 답답하먹고 무난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508의 특장점이 또 있죠. 사이드미러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이나 등등 그럴 때 이런 사각지대 경고장치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행하면서 미러를 잡고 가도 피로감이 정말 없을 정도거든요. 더군다나 508이 차체가 꽤 높아요. 이게 평소 SUV랑 똑같은데 높게 보여서인지 운전할 때 시야감도 넓을 정도? 전형적인 패밀리 SUV죠. 그렇다면 진짜 티구안 올스페이스 시승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것도 야 그거 진짜 저는 맞붙는 거 된다고 생각해요. 투조 508 가솔린 모델 여기서 차가 밀리니까 반자율주행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반자율주행 아시겠지만 이거는 스티어링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레버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좀 족작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작동 조건물과 맞지 않습니다. 아 이게 안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있는 건 레버 조작이 좀 힘들다 했잖아요. 이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속도 증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저한테 뭐 스티어링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댑티브 잘 잡아주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은 보조장치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맹신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약 20초 정도인가 뭐 15초 정도에 지금 스티어링 잡으라고 나오네요. 차간거리 조절은 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쪽으로 버튼 이걸로 딱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갖추고 있다면요. 반자율 성능이 좋아가지고 장거리 운전할 때도 아 마침 장거리 운전에 대해서 이거 시트가 패브릭이 들어간 그런 시트는 아니거든요. GT 등급이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 시트 편안해가지고 휴게소를 그렇게 잘 안 들러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편안합니다. 후조가 이런 점은 진짜 마음에 들죠. 거기에 지금 SUV 시장이 대세인데 패밀리 전역적인 얌전한 운전은 역시 후조입니다. 근데 이게 독일 차들처럼 뭐 스포츠성이 있고 T9A는 그래도 오리지널틱 하면서 그 스포츠성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조는 그 정반대입니다. 진짜 얌전하고 순한 양입니다. 자체가 아까 스포츠 모드에도 사운드가 살짝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스포츠 모드 같지 않다라는 느낌 그냥 젊은 느낌에 그냥 잠깐 밟고 싶다. 얌전하게 그런 그냥 재미로 넣는 그냥 요소랄까요? 야 근데 시원하게 스포츠 모드 바로 두면은 가속감 이게 민감해질 정도로 그거는 참 놀랍네요. 이렇게 얌전한 포조인데도 불구하고 자 번호를 돌아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차가 앞에 좀 있어가지고 좀 어차피 뒤에 차도 안 오니까 좀 보내주고 해봅시다. 좀 이게 차가 생긴 게 좀 잘 잡아주려나. 이게 근데 시트가 사실상 308처럼 살짝 버킷이 나와있는 형상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몸은 좀 어느 정도 술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차는 그래도 잘 잡아줘요. 이것도 오디오는 포칼 오디오가 들어가진 않네요. 예전에는 포칼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아닌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래도 요즘 반도체 수급 역량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반 오디오 넣는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마지막 가속 구간이었지만 정말 가속감 하나는 마음에 듭니다. 공 수납 공간도 좋고 사실상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308에서는 과속 방지턱 그거를 안 찍었는데 이번에는 SUV 차량이고 이게 5008이니까 과속 방지턱 넘는 그런 시험은 해봐야겠죠. 당연히 가격에 대해서도 이따 과장님이랑 같이 또 얘기 나눌 겁니다. 솔직히 가솔린 저도 가격 궁금하거든요. 올스페이스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겠지만. 이게 또 푸주의 장점이기도 하죠. 스티어링이 육각형이면서도 돌릴 때 은근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게 핸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인지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조작하기 편리하고. 일단 가볍거든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정말 괜찮고 육각형. 이게 정말 재밌어요. 푸주가 이래서. 근데 저는 사실상 생각해보면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티구안을 생각해본다면야. 좀 스포츠성 있게 즐기고 싶고 완전한 오리지널틱한 독일의 그런 전통 느낌이 있다면야. 티구안을 보겠지만 얘는 프랑스차의 그런 느낌인 만큼 독일차만큼 그런 오리지널 느낌은 아니지만 프랑스만의 그런 전통성이 살아있어요. 푸주 자체가.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도 이런 실내 분위기 피아노 건반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복잡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 등등 보면 어떻게 귀여운 요소들도 있으니까 여성 운전자분들도 푸주 5908 디자인 정말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오래 운전했는데 이제는 가솔린에도 익숙해지네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디젤 라인업들이 어느 브랜드이든 거의 다 사라지고 있지만요. 가솔린에 적응 금방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력이나 토크 그런 거에서도 느낌이 부족한 것도 없고 물론 디젤에 비해한다면야. 그렇겠지만요. 푸주 전기차에도 적응됐듯이 가솔린도 이젠 적응됐다고 봐요. 쿵 수리는 나지만 운전자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렇지 않았어요. 계기판은 다이얼, 퍼스널 이거 있는 거는 아실 건데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 보느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릴 거라면야 저는 주행에다 맞춰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선 볼 수 있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편리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도심 속 이런 주행이라면야 가이얼로도 그랬지만요. 어우 지금 40km로 넘어갔는데 여기가 살짝 경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가속방지턱 이 정도면 넘는 거 좋다면야 승차감 뭐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퍼스널은 좀 보기가 복잡해가지고 물론 주행거리 그런 건 볼 수 있는데 퍼스널은 잘 안 둘 것 같아요. 다이얼이나 아니면 저는 주행 이런 쪽에 둘 것 같고 최소도 괜찮은데 최소는 속도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도 저는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푸즈 5008 주행도 재밌게 했겠네요. 그렇다면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5008 앞모습을 바라보면요. 예전 부분 변경 전보다 역시 부분 변경 된 이후가 낫긴 나아요. 가까이 가서 볼게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고 로고는 아직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까요. 이게 완전 풀체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과거 이젠 구형이죠. 그 구형 로고를 쓰고 있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다이아글 형태가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로고로 가까이 갈수록 작아지는 듯한 그런 형상화가 정말 잘 조화가 맞고요.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멋있는 느낌보다는. 아 그리고 이 라이트 부분도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부분 특히 이거는 뭐 아실 거예요. 맹수의 이빨이라고 부르죠. 데일라이트. 이뿐만 아니라 여기 부분은 마치 사자의 눈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좀 맹수 느낌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나이트 자체도 보면 이거 뾰족하니 날카로운 느낌이 정말 강한 포인트거든요. 야 이거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진짜 사자의 눈 이빨 눈썹과 등등 뭐 다 야 완전 젊은데요. 이 느낌은 이게 뭐 스포츠 SUV도 아니고 외관을 보자면 겉모습은 진짜 스포츠해 보여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이건 진짜 느낌이 남성인 성향이 너무 강한데요. 여성 느낌보다는. 근데 여성분들도 본다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 그릴 때문인지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앞모습은 패밀리 SUV 같지 않은데 이러니까. 뭐 물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매력적인 앞모습의 5008을 봤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죠. 어우 이 차량이 전장이 4600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바라봤을 때 실물로 보니까 꽤 커 보여요. 이게 뭐 S라인까지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쉽겠지만 위에 이 라인은 그냥 거의 수직의 느낌인데 특히 앞라인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좀 매력 포인트네요. 그건 뭐 그냥 패밀리 SUV라는 느낌이 강하긴 하죠. 아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점이 있다면요. 이거 평소 SUV 하면 좀 이렇게 둥근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은데 완전 이거는 반투막으로 진짜 잘린 듯한 뒷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봤다면요. 휠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이 휠 디자인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젊은데요. 패밀리 SUV 치고는 아까 앞모습에서 얘기했겠지만 이게 스포츠 SUV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야 이건 뭐 BMW에서 봤던 그런 느낌처럼 파이브 스포크 이런 느낌이 더 블랙 포인트도 이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디자인 했다는 게 젊은틱한 그런 느낌이 나죠. 느낌이 공격적이에요. 무슨 기사의 그런 검을 보는 듯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동 성능 좋다고 했는데 이게 뭐 고성능 캘리퍼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좋다면요. 뭐 말 다 했죠. 이거는 여기에도 이런 포인트 좀 볼 수 있고요. 음 GT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 차량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화이트 사이드 미러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마찬가지 여기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겠지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반투막으로 잘라진 느낌은 측면에서 이거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 모습은 그렇게 뭐 딱히 말할 게 없죠. 전형적인 패밀리 SUV 휠만 놓고 보자면야 좀 스포츠해 보이는데 뭐 그냥 얌전해요. 옆모습 그냥 문화한 느낌?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뒤에서는 확실히 옆에서 보는 것보다 진짜 잘린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진짜 확연하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불곡져 있지 않고 그런 느낌인데요. 푸조에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이거죠. 바로 리테일 램프 램프가 안 들어왔지만 들어오면 이것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어진 테일 램프 그런 건 아니지만 뒤쪽은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수직인 만큼 별 제가 설명할 거는 딱히 없는데요. 이 정도가요. 머플러 이게 커서 진짜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페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짙이 딱 붙어져 있는 거 말고는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요. 바로 트렁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라? 전에 아시겠지만 이건 기억이 나거든요. 원래는 5008에 전동식이 들어갔는데 반도체 영향 때문인지 이번에는 수동이 들어가네요. 이게 GT 등급 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부한 살펴보죠. 지금 3열 시트는 안 펼쳤을 때인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어요. 근데 만약에 3열을 펼친다면 공간이 진짜 안 나오겠죠. 3열 펼치는 방법이 간단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펼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3열까지 앉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빨간 네버가 있어요. 아 이건 빨간 네버가 접을 때고 아 갑자기 기억난다. 이게 펼칠 때고 아 근데 이게 3열 쪽이 좀 타기가 불편해가지고 뭐 공간 저렇게 된다면야 제 키 앉아도 밑에 서하기까지 있네. 어 죄송하지만 3열은 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열보다 시트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쪽은 어린아이 앉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접을 때 다시 이거 빨간 거 그냥 감기면 접힙니다. 하고서 다시 접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운전벨트 막 부딪히고 난리 났네. 진짜 근데 공간 하나 넓다. 어 전동식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무거워. 수동으로 닫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네. 아 확실히 이야 공간 좋습니다. 아 이거 그거네요. 아 이거 있네요. 물론 이제는 없어지는 추세죠. T9 안에서도 이제는 없잖아요. 부분 변경 되면서 왜냐면 이거 안전성 문제 그 이유로 말이죠. 이제 뭐 간이 식탁이라 해가지고 그냥 음료수 놓고 샌드위치라든지 빵 등등 간단한 식사거리 해결하긴 좋겠네요. 근데 평소에는 안 사용할 때 접어두는 게 그냥 나아요. 무릎 공간이야 뭐 이 정도면 한 주먹 3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와 여기에는 바람 세기 조절까지 있고 물론 온도 조작 그런 건 없는데 선풍구까지 있고 밑에는 A포트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유선 충전할 수 있죠. 여기서 12볼트 이것도 있고 굳이 제가 공간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뭐 네 이 정도 뭐 이게 S라인처럼 내려오진 않으니까 덕분에 이렇게 되는데요. 아 근데 3열 쪽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시트 디자인은 젊은 차량이라 해도 어 중년층들이 봐도 무난할 정도의 그런 디자인의 모습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GT 등급은 요즘 연두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여서 그런 건지 이게 갈색 스티치가 보이고 나파가죽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부드럽거든요. 이게 뭐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이 부분 역시도 여기 알고보면 패브릭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베개에 그 가까운 소재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뭐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물렁물렁합니다. 뭐 여기도 이거 소재가 잘 돼있어가지고 머리도 뭐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고 다만 아까 버킷이 나와있진 않아서 코너 둘 때 몸은 좀 쏠리는 느낌은 있었어요. 장거리 운전해도 이 정도는 필요가 전혀 없고 아까 반자율주행 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트와 그 조화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푸조 역시 패밀리 SUV니까 시트 하나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308에서는 후방 카메라 화질 정말 좋다고 했죠. 물론 그 차량은 완전한 풀체인지 차량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508 페이스리프트 뭐 전 모델이라 해도 후방 카메라 화질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화면 크기도 사실상 작기 때문에 뭐 워라운드뷰야 여기 뒤까지만 나오고 양쪽 나오진 않네요. 아 그리고 308에서 제가 이거 설명했죠. 이거 전 이 기능 있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실수 리어 준비하면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오토는 말 그대로 차량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리어뷰줌으로 이거 바뀌죠. 이렇게 푸조 5008 GT 등급 시승을 마치겠고요. 외관까지 다 뜨겁겠다. 오랜만에 타본 5008이라서 저는 은근히 참 좋았어요. 푸조에 처음 알게 된 모델이기도 하고 푸조 브랜드 자체가 그렇고 완전 패밀리 SUV 하면 진짜 5008은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경쟁 모델인 올스페이스도 시승해볼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또 푸조 제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5008 진짜 재밌게 시승했어요. 물론 이 차량이 가솔린이어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원래 푸조하면 디젤의 선두주자라고 그러는데 적응 됐습니다. 가솔린도 최고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렇게 10월달도 금방 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뱃메시였습니다. 병원 가솔린 즐거운 고맙放 알겠읍 수상